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특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배워주신 그 은혜와 생명과 구원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환불을 이 시간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셔서 이 환불이 주님의 나라와 농대인 교회와 유저주의 교회의 후예와 주님의 연약한 이웃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힘든 홈경 가운데서도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일도와 가정에 귀한 환불을 주님 앞에 드리며 호산나 전도대회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도인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도 가운데 평통의 은혜와 은혜의 역사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는 기대와 소망으로 빛을 발휘하는 주님의 도록한 백성에 되어 영혼의 그릇을 키워 하늘의 복으로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